성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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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쥬, 마마 줄리아의 마마 줄리아, 그녀가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백년 전, 그리고 10월 13일 그 때 성모님께서 그 세 목동들에게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습니다. 지금 백년이 지났는데 그녀는 대다수의 성직자들이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이신 윌리아님께서도 그렇게 눈물과 피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피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고 또 윌리아 엄마께서 마지막 숨을 몰아 쉬고 계십니다. 저는 21년 전에 제가 주례사제로서 이곳에 와서 미사를 직전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20명 이상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모님께서 피눈물이신지 31년이나 됐는데 지금 몇 명의 사제들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여기 이만큼의 수밖에 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을 가고 있으면 그와 그녀가 혼자 가고 있습니다. 조심히 조심히 계십시오. 한 명이 지옥의 길로 가게 되면 그 사람 혼자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직자가 지옥의 길로 가게 되면 성직자를 따르는 그 양들이 모두 지옥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제가 넘어진다는 것은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영혼들과 함께 넘어지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명 이상 아름다운 40명 이상이 지옥의 길로 가고 ils지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4명이지만 5개 만에 지금까지 아프단다 라고 멈après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부터, 그리스도, 부부, 기부, 기도자,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찬 탄원과 희생, 보석, 고통을 통하여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 소도자를 비롯한 세상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보여주고 중원, 부원해가면서까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다수의 성직자와 수도자들과 불림받은 자녀들까지도 황홀 난칙한 교원의 분별력을 잃고 가예언자들을 따라가면서 요양미정하여 영적으로 눈먼 맹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한 눈먼 맹인과 기머거리가 되어서 방향감각까지도 잃은 채 그릇된 영성에 사로잡혀 순박한 다른 영혼들까지도 지옥의 길로 가도록 부쭉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불인정시하여 나의 마음은 활활 타올라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최근에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나에 따라 하느님을 촉범한 이 세상은 이미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간택된 주님의 대리자들까지도 양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는 커녕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직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오히려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느님 아버지의 의노의 잔을 붙잡을 힘이 없어지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이 성모님께서 그 하느님의 의노의 잔을 붙잡을 힘을 잃지 않으시도록 성모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더 많이 봉헌하겠으니 제발 힘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고통을 봉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영혼이 극심한 그 고통을 매일매일 그렇게 봉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천국에 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 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작은 영혼을 다시 이 세상에 돌려보내셨습니다. 작은 영혼이 없다면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한 이 작은 영혼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더 계속해서 잘 도와드리도록 합시다. 작은 영혼을 오늘 보십시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총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 말씀을 전하시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마지막 숨을 몰아 쉬면서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당신의 모든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발치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어디 갔을까요? 모두 다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픈 그 마음 가운데서 성모님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성모님, 어머니, 바로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 내 어머니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제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돌아, 너의 어머니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마귀들이 지금 많은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티없으신 성모 성시만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오대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메시지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합시다.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시는 성모님을 그 눈물과 피눈물을 바꿔드리는 사랑의 소수관이 되도록 합시다. 더이상 패배의 삶을 살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정말 짧은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에 온전히 작은 영혼과 일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보석을 받지도록 합시다. 특별히 한국 사제들 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성직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과 주교님들이 많은 영혼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외국실례자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성모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성모님의 그 눈물과 피눈물을 흘려주셔서 주신 메시지 말씀을 모든 이들과 함께 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33주년이 되면 이곳이 많은 순례자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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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